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설교 제목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회복해야 할 아름다움. 오늘 아름다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에서요. 그런 랭킹을 정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미국에서 한국 여배우들 중에 어떤 배우가 가장 예쁘냐 이런 걸 이제 좀 조사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배우 랭킹 이렇게 이제 10명의 랭킹이 나왔는데 제가 오늘 4분 데리고 나왔습니다. 한국에서 누가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여배우 중에. 왜 때리고 그러세요. 누구라고 이렇게 혹시 이형선 집사님이라고 그랬나요. 아 현희야 왜. 너 엄마 닮았잖아. 네. 우리 이형선 집사님은 좀 빼고요. 뭐 1이 1이겠죠. 그죠. 네. 역시 하아. 오마이갓. 자. 이형선 집사님 빼고요. 우리나라에서 여배우 중에 1위 2위 3위 4위 제가 4번 데리고 왔는데 누굴까요. 누가 좀 예쁜가요. 아름다운 사람. 이렇게 딱 나왔더니 손예진 뭐 여러 사람 나오는데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자 4위가 누구요. 김태희. 김태희 배우가 4위 나왔고요. 전지현 배우가 3위 나왔습니다. 2위가요. 박민영 이렇게 나왔습니다. 박민영. 1위가 성애교.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미국 사람들이 볼 때는 한국 여배우 중에 이런 사람들이 아름답습니다. 라고 이렇게 투표를 했어요. 아름답습니까. 이형선 집사님마다 못하죠. 아 네. 그렇죠. 아쉽지만. 아름다움. 아름다움을 이렇게 투표를 했는데 아름다움이란 사전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사람들의 어떤 음향이나 목소리 같은 것들이 균형과 조화가 잘 이루어지면 아름답다.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그리고 하는 일이나 마음씨 따위가 훌륭하고 갸륵하면 아름답다. 라고 이야기한답니다. 그래서 그 배우들이 눈에 보기에 또 얼굴에 이렇게 이목구비가 조화가 잘 됐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투표를 했겠죠. 요즘 우리나라의 또 아름다운 배우 한 명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아이정은 배우죠. 요즘에 그래도 우리나라 요즘에 옛날에 안 그랬는데요. 기생충 때문인가요. 우리나라의 대표 중년 배우 중 한 명으로 이렇게 확 급부상한 것 같아요. 그렇죠. 아름답습니까. 사실 제가 이 사진을 보고 이 배우를 보면 그런 생각 했어요. 저 교육과관에 가면 어디서나 볼 수 있을 것 같은 권사님 같지 않나요. 왠지 교회마다 이렇게 어디 주방에 가고 어디 이렇게 섬기는 사람들 보면 이런 권사님 한 분 정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딱 이렇게 왠지 좀 친근하고 그닥 특별할 것 같은 게 없는데 기생충 때문인가요. 아니면 스크린에서 계속 봐서 그런가요. 이게 이제는 좀 아름다워 보이지 않습니까. 설화수의 CF의 모델로 선정됐어요. 우리나라 또 설화수 하면 또 대표 화장품 아닙니까. 그리고 또 설화수 이런 데에 CF 나올 정도의 모델 되면 그래도 모두가 인정할 법한 아름다운 배우 아닙니까. 여기에 모델로 선정됐어요. 이 배우가 여기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얼굴 이런 몸배로 설화수의 모델을 이런 얘기예요. 저는요. 내 눈빛 내 표정 지금 이 얼굴이 시간이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내 삶이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전 너무 좋아요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배우가 설화수 CF 어떻게 찍었는지 잠깐 보고 갈까요. 이렇게 찍었어요. 이제 꺼주세요. 지금의 제 눈빛 그리고 표정 시간이 만들어낸 이 얼굴이 전 좋아요. 그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만들어진 거 아닐까요. 아름답습니까 아까 보다 대답하신 분들이 늘어났네요. 아름답습니까 보기 나름이고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성경에도 이 아름다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히브리어로 토부라고 하는데요. 토부라고 하는 말들이 여러 말들이 있지만 그 중에 아름다움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보니까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게 토부이고요.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이 다 토부로 써 있습니다. 그리고 내 아내와 자녀들의 아름다움도 토부로 쓰여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도 이 토부를 사용한 본문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여기예요. 마지막 절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참 보니까 어떻다고요. 심이 좋았더라. 그런데 이게 토부니까요.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보시기에 심이 아름답더라.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다 지으셨어요. 딱 보셨는데 너무 조화롭게 잘 만들어졌고 뿐만 아니라 제가 볼 땐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지으시려고 할 때 계획이 있으셨겠죠. 그 계획대로 잘 지어진 거예요. 그런데 활용 정점은 뭐냐면 모든 것을 지으신 다음에 맨 마지막에 뭐 지으셨어요? 바로 사람을 지으셨죠. 누구를 닮은?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 같은. 그래서 모든 것을 딱 지으신 다음에 여기에 가장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을 가장 예쁘고 아름답게 만들려고 가장 아름다운 사람을 지으셨는데 이걸 딱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야 아름답다. 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중에 가장 아름다운 건 뭘까요? 하나님이 지으신 것 중에 바로 사람이죠. 가장 아름다운 거야.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뭐 하나 딱 만들고 음식을 딱 만들고 뭔가 예쁜 걸 딱 만들고 딱 봤는데 너무 좋아. 이럴 때 있으시죠? 저도 아까 우리 아이들 이렇게 밥해 주는데 제가 먹어도 맛있어요. 제가 먹어도. 너무 좋아. 너무 잘했어. 그런 거 있죠. 그죠? 뭔가를 이렇게 딱 만들어놨는데 야 이건 너무 좋아. 이건 너무 좋아. 이렇게 마음에 들 때 있잖아요. 저는 하나님께서 그러셨을 거라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뭔가 막 이것저것을 다 지으시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딱 지어서 하나님이 형상에 맞게 하나님처럼 그래서 이 땅에 마치 하나님이 있는 것과 같이 딱 닮은 인간을 딱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너무 흐뭇했을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거죠. 그게 저와 여러분이죠. 여러분 우리 아름답습니까? 두 분 대답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딱 볼 때 심히 아름답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지었을 때 지으셨을 때 참 마음이 흡족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닮아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무나 바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모든 것을 봤을 때 가장 여기에 조화가 이루어지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딱 지었을 때 너무 아름답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문제가 뭐냐면 이 아름다움이 파괴됐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처음 지으셨을 때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확 흡족했을 때 그때 그 모습일까요? 나이 들어서 좀 변했나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영적인 모습들이 그 모습일까요? 지금 우리가 교회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심히 아름다운 모습일까요? 이건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죠. 그래서 이거 때문에 제가 설교를 준비했어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 하나님께서 처음에 지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고 거기에 활용종점으로 인간을 딱 지으신다면 야 너무 잘 지었다. 야 너무 아름답다. 특히 하나님께서 그러셨을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아기 처음 낳았을 때 기억나세요? 네. 아기 처음 낳았을 때 이 아이가 그냥 보기만 해도 너무 뿌듯하고 너무 좋잖아요. 우리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그러셨을 텐데 지금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또 내 안의 욕심 때문에 내 안의 죄성 때문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깨지고 파괴되고 무너진 모습이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 보셨을 때 우리를 딱 보셨는데 너무 좋았지만 어느덧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은 아쉽고 안타깝고 또 때로는 슬프시지 않을까 이걸 어떻게 해야 우리가 회복할 수 있을까 이걸 회복한다면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주님의 형상을 닮은 누가 봐도 이곳에서 주님을 보고 주님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은 교회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깨지고 상했던 이 아름다움이 회복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또 소개시켜주고 싶은 분이 있어요 이국주 들어보셨죠? 아시죠? 코빅에서 열심히 활동했던 분인데 지금도 활동하고 있죠 이분이 어느 날 그 강연장에서 강연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본인이 마음에 들어 했었던 남성이 있었는데 그 남자가 어쩌다 보니까 코빅에 본인이 출연하는 걸 보기 위해서 온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출연하기 전에 그 관객석을 딱 봤더니 저기 앉아있더래요 근데 이국주 이 코미디언이 주로 하는 역할이 어떤 역할이에요? 망가지는 역할이죠 보통 막 이렇게 거칠고 망가지는 역할이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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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객석에 있는 사람들한테 하는 거는 괜찮았는데 내가 좋아하고 내 마음에 그동안 이렇게 깊이 좀 좋아했었던 사람이 앉아있으니까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게 영 창피하더래요 아 그래서 야 이거 어떡하지 오늘 역할도 분명히 그런 건데 야 이거 어떡하지 오늘은 진짜 하기 싫더라 막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근데 안 할 수 없잖아요 방송에 나가야 되는데 또 혼자 하는 게 아니고 팀으로 하지 않습니까 또 이게 경연하는 거예요 1등 2등 3등 3등 이렇게 투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으니 안 할 수 없으니 할 거면 어떻게 하자 제대로 잘하자 에라 모르겠다 그냥 오늘 그럼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제대로 해보자 라고 생각하면서 공연을 하기 시작합니다 없던 애들이까지 하면서 열정을 다 쏟아내면서 무대에서 아주 그냥 모르겠다 에라 모르겠다 그냥 이렇게 해야 됐대요 그 공연을 다 보고 자기를 보러 왔었던 자기가 마음에 들어 했었던 그 남자가 찾아오더니 미국주 코미디언에게 이런 얘기를 했대요 야 오늘도 멋있더라 또 그날 했었던 작품이 몇 개가 있는데 다 상위권으로 왜냐하면 막 오바해서 했으니까 멋있다고 하더래요 그때 이 코미디언이 그런 생각을 했대요 아 나는 망가졌던 건데 이걸 멋있다고 얘기하니까 아 나에겐 다른 매력이 있을 수 있구나 내가 예쁜 거 내가 날씬한 거 남들이랑 비교해 봤을 때에는 내가 그렇게 매력 없어 외적으로 매력이 없어 보일 수 있는데 내가 잘하는 거 내가 안에 있는 재능들 내가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한 그래서 나만이 가질 수 있는 나만의 개성 아 요거를 내가 잘 가꾸고 잘 발휘하니까 예쁜 사람은 못 돼도 어떤 사람은 될 수 있다 멋있는 사람은 될 수 있구나 멋있는 사람 그래서 그 생각 했대요 오케이 나는 다른 사람들이랑 비교해 가지고 예쁜 사람 날씬한 사람 애초에 끝났으니 그럼 난 그냥 나다운 멋있는 사람 되자 멋있는 사람 여러분 이런 생각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 남들이랑 비교해서 그냥 내가 내 나이가 내 지식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남들이 비교해 봤을 때 참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거 없어서 그냥 내가 이렇게 소외돼서 위축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난 남들이 비교해 봤을 때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것도 없고 요것도 없지만 그래도 그래도 난 지금 나만이 가지고 있는 이게 있으니 그럼 이걸로 멋있는 사람 매력적인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또 그걸 가지고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서고 당당하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멋있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요런 걸 자존감이라고 합니다 자존감 자존감이 좋을 때 자존감이 괜찮을 때 자존감이 높을 때요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이 자존감을 네이버 지식 사전에서 보니까요 요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 요걸 자존감이라고 하죠 언제부턴가 우리나라에요 이 말을 아주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죠 요거를 국민 멘토였던 국민 멘토죠 우리 오은영 박사가요 요걸 요렇게 정의했어요 자존감이란 뭐냐 정의를 내리는게요 요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유능감 플러스 자기 가치의 합이 자존감이다 유능감이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왠지 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요런 마음 있죠 나 왠지 잘할 것 같아 여러분 그냥 잘할 것 같은 거 있잖아요 안 해봤지만 왠지 왠지 난 이거 그냥 좀 잘할 것 같은데 여러분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내가 여러 번 해봐서 잘한 것이 확인돼가지고 잘할 것 같은 건요 자신감이에요 자신감 근데 해봤잖아 이런 거 말고 안 해봤는데 아직 안 해봤지만 왠지 내가 하면 잘할 것 같은 마음이 유능감이에요 유능감 그러면 내가 다른 거를 도전하려고 할 때 좀 쉽겠죠 왜냐하면 잘할 것 같으니까 잘할 것 같으니까 요게 유능감입니다 또 왠지 나는 내가 잘해서 사람들에게 관심 받고 사랑받는 게 아니고 그런 것과 상관없이 난 왠지 사람들이 나 좋아할 것 같고 왠지 사람들이 나를 사랑할 것 같아 이런 가치 자기 가치감 왠지 높은 거예요 왠지 높은 거야 그래서 어딜 가도 왠지 사람들이 나 좋아할 것 같으니까 사람들 앞에 가고 싶은 거죠 사람들이랑 사귀고 싶은 거죠 좋아할 것 같은 마음들이 기대감들이 있어서 그래서 유능감과 자기 가치감이 합해지는 거를 바로 자존감이다 라고 국민 멘토 오은영 박사가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아름다워지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또 우리 산정교회가 아름다워지려면 바로 이 영적인 자존감 인간적 자존감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잘 만들어져서 회복된다면 우리가 더 아름다워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거를 제가 성경적으로 잘 살펴보니까 충분히 우리는 이거를 가질만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잘 몰라서 못 가졌기 때문에 어쩌면 덜 아름답게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가는 건 아닐까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이야기하고 제가 마치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싶은 건 바로 이 유능감이에요 여러분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마다 왠지 잘할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영선 집사님 바로 내야 하십니다 그래서 아름다우신가요 우리 지지적 성독님이 그래서 아름답다고 이유가 있었군요 실제로 가만히 보면 많은 사람들이요 그 전에 경험을 비추어서 잘할 것에 대한 기대감이 많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물론 내가 과거에 잘해봤던 거 여러분 요리하시는데 자신감 없을 때 있으세요? 다른 건 몰라도 요리할 때는 괜찮으시죠? 왜냐하면 많이 해봤으니까 해봤으니까요 그거에 대해서 내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건 뭐라고요? 자신감 이건 자신감이에요 근데 그런 거 말고 내가 잘 안 해봤어 잘 안 해봤는데 왠지 잘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요즘에 우리 박은주 집사님이 기타 배우고 있거든요 물론 처음부터 아 목사님 이거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아 힘들어 하셨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뭔가를 시작하려고 할 때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겁을 먹는 경우들이 대부분 맞죠? 내가 나이 때문에 경험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때문에 내가 이전에 했었던 가지고 있는 그 조건과 환경과 여러 가지 때문에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아 나 잘 못할 것 같은데 라고 겁을 먹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그냥 단순히 딱 보니까 빨간색이 빠져가지고 빨간색 찍으려고 우리를 지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왜 지으셨냐 본문을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지으시고 뭐하게 하려고 우리를 지으셨어요 맨 밑에 보니까 다스리게 하시려고 지으신 거예요 뭐하게 하려고 다스리게 하시려고 여러분 그냥 살아가는 것과 다스리면서 살아가는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맞죠? 네 여러분 뭔가를 다스리려면요 머리가 좋아야 돼요 이게 머리가 안 좋으면요 다스릴 수가 없어 이 질서를 내가 만들고 질서를 맞게 또 내가 뭔가 망가지면 다시 교정하고 뭔가 하나님께서 만들어낸 질서를 내가 계속 유지하면서 또 그것이 계속 발전하게 하려면요 여러분 보통 머리로는 안 돼요 그냥 다스리게 호르라기 불면서 야 뭐 줄서 너부터 먹어 너부터 싹 이렇게 다스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게 질서에 맞게 계속 굴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다스리게 하신 거죠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지으셨을 때 이 능력까지 주셨던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능력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뇌과학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요 우리의 뇌가 어마어마하다라는 걸 알게 된대요 다 안 써서 문제지 또 이게 살아가면서 그 뇌를 안 쓰니까 그 기능이 사라져서 문제지 사실 우리 뇌는요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서번트 증후군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서번트 증후군 뭐냐면 스펙트럼 장애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지고 있는 특히 이제 뇌에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뇌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 유난히 특별히 어떤 천재성을 갖췄던 사람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고 뇌에 문제가 있어요 다른 건 활용을 잘 못해 근데 특정한 기능에 아주 뛰어난 천재성을 발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이 서번트 증후군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왜 우영우 기억나시나요? 유명한 드라마죠? 그런 그 사람들이 이 서번트 증후군의 사람들이죠 실제로 이분이 그 우영우의 실사판이라고 해요 그런 자폐를 가지고 있는데 공부를 하는데 너무 잘해 그냥 읽으면 외워진대요 너무 잘해 그래서 실제로 변호사까지 됐고 지금은 인권운동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 뿐만 아니라 여기 보니까 화가도 있고요 피아니스트도 있는데 화가는요 그냥 뉴욕 시내를 딱 한 번 보면요 그냥 그릴 수 있대요 이렇게 안 보고 안 보고 그래서 이 도시를 그리면서 다녀요 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이 밑에 있는 친구는요 피아노예요 그냥 아주 유명한 곡을 이렇게 딱 들으면요 피아노를 특별히 배운 적이 없는데 특별히 배운 적이 없어요 특별히 배운 적이 없는데 그냥 들으면 이거 가지고 그냥 앉아서 그냥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냥 대단하죠 여러분 배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뇌에 하나님께서 이미 다 주신 거예요 아니 이 사람들만 주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게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드러난 겁니다 우리 자동차 타고 다니지만 자동차 기능 다 아세요 핸드폰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핸드폰 기능 다 아세요 아니죠 기능이 있어요 이미 기능은 있는 거야 그거 처음에 만들 때요 그 기능을 다 넣고 다 그렇게 제작을 해요 문제는 뭐냐면 이 기능을 알고 쓰는 것과 기능을 모르기 때문에 기능이 안 쓰는 거에 차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게 하시려고 다스리게 하려고 지으셨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그 능력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잠재력이라고 해요 잠재력 우리가 잠재력이 얘기했다 보니까 지금 뭐라고 돼 있냐면 여기 무슨 그림이냐면 빙산의 일각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빙산의 일각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의 잠재력 내가 지금 발휘하고 있는 능력은요 저 위에 조그맣게 있는 거예요 드러난 거 그래서 뭐 나는 요리를 좀 잘하고 냄새를 좀 잘 맡고 그림을 좀 잘 그리고 뭐 나는 뭐 운동신경이 좀 좋고 뭐 나는 뭐 음악성이 조금 좋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요만큼의 저 위에 조금 근데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세상을 다스리시게 하려고 만드셨기 때문에 여러분 다스리려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다양한 그 능력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지금 밑에 다 깔려있는 거예요 이거를 발견해서 쓰느냐 아니면 모르니까 저렇게 지금 바다 밑에다 깔아놓고 사느냐 요 차이죠 제가 요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안에 무슨 생각이 있는지 제가 알아요 뭐라고요 내 나이에 무슨 그죠 이건 젊은 애들 얘기지 아니 내 나이가 지금 60이고 70이고 지금 80인데 내 나이에 무슨 아이 됐다 그래 그냥 이렇게 대충 살다가 그냥 하나님 가면 되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또 소개시켜주고 싶은 할머니가 한 분 계십니다 누구냐면 일본에 있는 할머니예요 나이가 81세입니다 뭘로 유명해졌냐면 여러분 핸드폰에 이렇게 사용하는 거 있죠 그걸 어플이라 그래요 이 어플을 제작하신 할머니 어플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어플을 제작하셨다고 여러분 일본은요 우리나라보다 IT의 발전이 훨씬 더 낮아요 잘 안 써요 거기는 아직도 팩스 쓰고 있어요 아직도 우편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왜 코로나 때 그것 때문에 난리였잖아요 우리나라 이걸로 오는데 걔네들은 그 일본 애들은 우편으로 받아 봐야 돼요 그렇게 낮아요 그게 낙후되어 있는데도 80세 할머니가요 노인들이 쓰기에 편한 앱을 개발해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이분이 처음부터 컴퓨터를 그러면 잘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분을 가만히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이게 지금 이렇게 딱 보니까 은행 퇴직 후에 우리 곽건사님 은행 퇴직하신 다음에요 60살에 컴퓨터를 배웠어요 왜 배웠냐면 노모가 계시는데 아프시니까 집에서 이제 병간호만 계속하니까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고 싶은데 근데 이제 우연찮게 컴퓨터로 컴퓨터 채팅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컴퓨터로 사람들이랑 소통할 수 있구나라는 걸 깨달아서 어머니를 집에서 이렇게 병간호하면서 컴퓨터 앉아가지고 소통하다가 컴퓨터의 재미를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몇 세에 60세에 60세에 처음 이제 컴퓨터를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컴퓨터를 배우다 보니까 야 재밌네 근데 컴퓨터만 배우는 게 아니라 컴퓨터 하다 보면 또 뭘 하냐면 게임도 하잖아요 게임 근데 컴퓨터를 하고 게임을 하는데 이거 영 따라갈 수가 없대요 노인이 그래서 그 자원봉사 그 자원봉사 분들한테 얘기했대요 아니 우리들도 좀 할 수 있는 게임들 이런 거 좀 만들어달라고 얘기했더니 거절당해가지고요 마음이 불편하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애인 뭐 내가 만들지 뭐 그래서 그래서 80세에 노인들이 할 수 있는 게임 어플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게임 어플 만들어서 유명해졌어요 유명해져서 그 유명한 강연장 나와서 강연도 하시고요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사실은 하고 싶은 의지와 열정만 있다면 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고 가만히 보면요 이런 기적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동경받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들이 원래 잘했던 게 아니고 우리 저번 주에도 얘기했지만 마음의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하고자 하는 의지와 노력이 합쳐지니까 기적을 만들어내는 거죠 여러분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능력은요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잘 모르니까 그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한 거예요 만약 이걸 안다면 얼마나 아깝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아까울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가요 예전에는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기서 좀 죄송하지만 술 먹고 노는 거 외에는 할 줄 아는 게 없었어요 저는 진짜로 제가 뭘 제대로 해본 적도 없어요 그냥 좀 뭐 한 달 하다 말고 두 달 하다 말고 제가 고등학교 졸업해서 여기 부모님 계시지만 저희 부모님이 사고 치지 말라고 군대 가기 전까지 공주 직업 훈련에 가 있으라 그랬거든요 2년 가정 끝나고 이제 군대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6개월 하다 그만뒀어요 제가 뭐 하나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요 할 줄 아는 것도 없었어요 제가 지금 할 줄 아는 게 엄청 많거든요 가끔 그래요 아니 목사님은 뭘 다 은사래 다 은사라 그래요 지금은 근데 제가 만약에 하나님을 안 만났으면 여전히 그냥 술 먹고 노는 거 외에는 할 줄 아는 게 없었던 사람으로 그냥 지금 이 나이로 살았을 거거든요 아깝지 않습니까 전 아직도 앞으로 제가 발견해서 새롭게 해야 될 일들이 많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도 할 줄 아는 게 많지만 아직도 내가 발견해야 될 하나님이 주신 능력들이 전 많이 쌓여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래요 단지 알아서 찾는 자와 모르기 때문에 포기한 자들의 차이인 거죠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걸 알아야 내가 무언 걸 배울 때요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대감이 있어야 포기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했을 때 조금씩 조금씩 발전해 가는데요 하나 발전하고 두 개 발전하니까 세 개, 네 개, 다섯 개는 그나마 할 만하고 갈 만해요 발전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선정교회가 정말 많은 재능들을 가지고 있는 그것을 활용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귀한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바로 자기 가치예요 가치 내가 사랑받을 만한가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그림을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께 딱 드렸어요 어디다 놓겠습니까 이 그림 좀 난감하죠 그림이 이 그림을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께 딱 드렸어요 이거 제가 어디서 받았는데 이거 가져가시죠 여러분 이거 어디다 놓겠어요 이거를 화장실 앞에 또 어디다 놓겠어요 이거 가져가야 돼요 목사님 이거를 굳이 목사님이 버릴 게 없으니까 나한테 버리시네 이런 마음 있으신 거예요 만약에 이걸 제가 딱 드렸는데 이걸 누가 그렸냐면 또 그린 사람이 중요해요 제가 물어봤어요 제가 예서한테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예서야 너 이거 얼마짜리처럼 보이냐 딱 이러니까 뭐라는지 아세요 벌써 요즘 애들은 달라 우리는 이거 뭐 이러는데 예서는 누가 그렸어요 부터 하는 거예요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뭐 그냥 대충 예서가 좀 이렇게 그린 것 같았고 예나가 그린 것 같지만 누가 그렸냐에 따라 좀 달라지죠 이걸 그린 사람이요 누구냐면 장미셸 바스키아 난 이름도 잘 모르겠어 예 장미셸 바스키아라고 하는 사람인데 잘 몰라요 지금은 고인이 됐고 젊을 나이에 갔어요 잘 몰라요 그런데 이런 그림으로는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해서요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 검은 피카소라고 불린대요 검은 피카소 그래서 아주 유명한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고 왜 그 그리피티라고 해서 길에다 막 그린그린 거 있잖아요 그런 유명한 사람들에게 영향을 안 준 사람이 없대요 자 이러면 좀 가격이 나가겠죠 얼마쯤 될까요 자 힌트 하나 더 주면요 이분이 가장 비싸게 판 그림이 1400억 정도 돼요 자 이러면 제가 이걸 그림을 드렸어요 어디다 놓겠습니까 갑자기 화장실 앞 자 안방 머리 위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그 집안의 갑으로 이 그림이요 무려 490억에 팔립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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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보니까 야 저것도 그림이야 참 볼품 없다 그런 생각 드시죠 아 저거 나도 그리겠다 야 나도 자고 일어나서 정신 목농구 할 때 이렇게 그림에 저 정도 나오지 않을까 하겠죠 참 볼품 없다 근데 이 볼품 없는 그림이 누가 그렸느냐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무슨 뜻인지 이해 되세요 여러분 무슨 뜻인지 이해 되세요 제 모습이 좀 볼품이 없어 보이지만 저 누가 지었어요 아멘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남들이 볼 때 좀 덜 예쁘고 좀 덜 볼품 없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저와 여러분 누가 지었어요 그래서 명품인 거예요 여러분 딱 봤는데 아유 저것도 그림이야 라고 하지만 누가 그렸느냐에 따라 생각이 달라지잖아요 만약에 몰랐어 몰랐으면 그냥 화장실에다 두는 거죠 그리고 그림을 보는 안목이 있으면 또 달라지는 거예요 부터치가 예서가 그래요 부터치가 다르다고 지가 뭘 안다고 목사님 아빠 부터치가 다르고 색감이 다르대 개뿔 근데 안목이 있는 사람은 다른 게 느껴지겠죠 그래가 영향을 다 받죠 안목이 있으면요 달라 보이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어요 남들이 볼 땐 볼품 없었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있다고 그곳에 가서 기름 부으러 갔던 사무엘조차도요 그냥 별로였어요 생각 못했어요 원래 큰아들을 기름 부으려고 그랬거든요 야 사무엘을 보니까 거기가 정말 좋은 거예요 아버지는요 다윗은 에이 볼품 없으니까 그냥 놔뒀어요 근데 하나님 보이실 때는요 진짜 영적인 안목으로 보니까요 하나님의 안목으로 보니까 너무 좋은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셨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안목으로 본다면 얼마나 명품일까요 이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30년 전 20년 25년 전 저의 모습 25년 전 대충 이렇게 생겼었어요 이 모습으로 살았어요 제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 그냥 일했습니다 일해도 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저는 학교 다닐 때도 항상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했고 저는 사람들을 만나면 어디서나 그냥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제 가치가 저 정도라고 생각했거든요 노력해본 적도 없고요 열심히 해본 적도 없어요 기대도 해본 적도 없고요 저는 다쳐서 치료도 안 해봤어요 왜냐하면 그냥 이러다 죽으면 되니까 저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만나기 전에 학교 선생님 저 단인 선생님들마다 그랬어요 단인 선생님들마다 우리 반에서 제일 문제야 내 이천수 너만 소풍 오면 다 오는 거야 실제로 2학년 때는 수학여행을 저만 안 갔어요 집 나가가지고 그래도 되는 줄 알았어요 저는 철저히 저렇게 살았습니다 철저히 제가 25살 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제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왜 울었는지 아십니까 25년이 너무 억울해서 너무 억울해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제가 너무 속은 거예요 사람들의 평가에 사람들이 비춰지는 모습에 심지어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나도 나를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를 그냥 망가지게 그냥 나를 버리면서 그냥 나를 그냥 막 피해주면서 그냥 막 살았거든요 그렇게 살아도 되는 존재인 줄 알고 살았던 내 자신이 너무 슬프더라고요 하나님 만났더니 제가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느냐 난 그런 존재가 아니구나 내가 너무 소중한 존재였구나 하나님이 너무나 너무나 손꼽아 기다리고 하나님이 너무나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는 존재했구나 여러분 그걸 알고 제가 이렇게 바뀐 거예요 25년 만에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바뀌었던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내가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을 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살면 안 되는 존재라는 걸 알았을 때 이제 난 더 이상 그렇게 살기 싫고 이제 그렇게 살 수 없고 이제는 내가 주님께서 만드신 목적에 맞게 내가 좀 살아봐야겠다 라고 생각이 든 순간부터 저는 변화가 시작됐어요 그런 생각 해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까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한테 이 얘기 꼭 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할렐루야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그 가치가 500억밖에 안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실 때 그럴만한 가치가 있을까라고 고민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우리가 여전히 부끄러운 모습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고민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걸 아시고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가치를 아니까 조금도 망설임 없이 예수님께서 그 개세만에서 세 번이나 핏단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는데도 주님은 하나님은 주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인지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고민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우셨습니다 우리의 가치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아름다움을 회복한다는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우리의 가치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가치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가치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가치를 알았으면 좋겠어요